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밀 이주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픽업카드로 7월 20일에서 7월 26일까지 주간 연애운입니다 자 그래서 별자리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내가 마음이 끌리는 번호를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고 자 이번주 연애운을 우리 사랑에 대해서 고민이 많죠 자 그래서 이번주 연애운이 어떠할까 생각하시면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제가 이미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마음에 드는 번호를 우선 여러분들이 눈으로 선택하시고 조금 기다려주시면 제가 그거를 해석할게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이번주 연애운이 어떨까 한주동안 연애운이 어떨까 생각하시면서 선택해주세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해석 들어갈게요 자 먼저 1번은 1번은 잠깐만요 이렇게 놔야 되네요 제가 아까 순서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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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요 이렇게 놔야 돼요 자 자 1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의 이번주의 연애운은 여성의 판단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이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어떤 전체적인 연애운으로 보이고요 거기에서 우리 구독자분께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연애적인 측면에서 고민하고 계신다고 보이고 상대방은 지금 약간 새로운 에너지가 있으세요 우리 구독자분에게 약간 끌리고 사랑에 대한 어떤 에너지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나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약간 새로운 설레임 그리고 성에 대한 에너지 그런 걸 가지면서 나를 약간 호기심을 가지면서 나비가 날아오고 있죠 그러면서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어떤 연애운이 보이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 단계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주에 1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쨌든 우리 여성분이 내가 이대로의 삶이 나은가 아니면은 연애에 또 다른 변화를 주는 게 나은가라고 고민하면서 약간 생각이 많은 어떤 한 주로 연애운이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되고 어쩌면은 우리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은 조금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세요 내가 정말로 이게 이로운가 아닌가라는 것에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내 생활에 변화를 주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조금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질적인 면도 조금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물론 사랑은 물질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꼭 거기에 사실은 물질적인 문제들 대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조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의 이번 주 연애운은 어쨌든 약간 여성의 어떤 주도하에 생활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내 생활에 변화를 줘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상대방은 약간 설레임이 있을 것 같고 여성의 어떤 판단력이 굉장히 대두되는 한주이면서 아직까지 원활하지는 않다 자 그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한주 참고하시면서 예쁜 사랑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제가 또 놓을게요 자 두 번째를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자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연애운 이번 주 초음은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7월 말이고 그리고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이 카드는 뭔가 열심히 돈을 만들고 있는 카드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나도 바쁘고 사랑하는 그도 바쁘고 굉장히 연애적인 면에서 이번 주에 좀 많이 바쁜 한주를 보이고요 나는 그래도 약간 뭔가 그에게 가고 싶은 그녀에게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은 굉장히 많이 가슴 속에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 나는 이 관계를 빨리 진전시키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상대방 러버예요 자 그러면 2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의 연애운은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그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정말로 좋은 어떤 연애운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사이에는 약간은 완전하게 지금 임할 수 없는 둘 사이에 어떤 비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카드에는 자 그래서 관계들은 두 분의 지금 관계들은 굉장히 형성이 잘 돼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비밀적인 요소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갈 길이 멀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이해할 수 있으니 어쩌면은 우리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과 상대방은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조금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 그래도 승리한답니다 그래서 서로의 사랑을 이룰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요거는 너무나 많은 생각들 그리고 과거의 경험들 그런 것은 결코 좋은 어떤 연애에 대한 조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밝고 긍정적으로 임하는 것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에게 굉장히 좋은 어떤 이번 주 연애운이 될 것 같다 자 그러니까 2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은 이번 주에는 바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좀 터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에게 연애에 대한 조언입니다 지금 좋은 관계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와 그녀에게 보여주면 좋으실 것 같다 자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자 주간 연애운 제가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짜잔 자 포펜타클이네요 자 마음을 말하지 않는답니다 자 그대로 있다 입니다 자 그래서 재회를 기다리거나 새로운 것을 기다린다면 이번 주에는 움직일 가능성은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어쨌든 마음을 숨기고 대화를 하지 않고 조금 꽁에 있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연애운이 보여요 그러면은 어쨌든 좀 답답함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답답함이 있고 거기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타옵니다 아이고 어쩌면은 본인이 혁신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화가 나거나 내가 뭔가 변화를 주거나 크게 변화를 주거나 그런 어떤 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본인이 구독자 본인께서 자 그런 어떤 연애운이 보이고요 상대방은 자 그래도 이게 상대방도 뭔가 끝과 마감이 있는 거거든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그런 어떤 연애운이 보인다 그래서 둘 다 합치면 상당히 변화적인 어떤 연애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 이거는 또 앉아있기 때문에 마음적인 면에서 약간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마지막 걸 한번 열어볼게요 아 새로운 시작이네 근데 이게 전부 다 이상하게 다 메이저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3번을 선택하신 우리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의 연애운은 이번 주에 변하고 드러나고 획기적이고 자 그런 일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거기에 어쩌면은 여행 수도 마지막에는 같이 여행을 가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헤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헤어지진 않는데 분명히 이번 주에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조금 큰 사건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다툼주의 아시겠죠? 또 끝남주의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아마 그냥 여행을 같이 떠나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에 열심히 뭔가 일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자 거기에 가슴에 상처도 나와 있네요 소드3니까 3번을 선택하신 우리 이번 주에 구독자분들의 연애운은 좀 스펙타클합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상처받을지도 몰라요 이걸 통해서 자 근데 상처받는 것이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게 안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마음을 조금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연애운들은 조심조심 조용조용이라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특히 만약에 커플 들이시라면 상처 주고 받지 않도록 이번 주에 조금 조심하세요 자 3번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자 주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4번 선택하신 분들 추간 연애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훈으로 보게 되면 자 대화한답니다 대화한다 소통한다 그에게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아직은 연애가 아니더라도 그와 나는 뭔가 마음이 통하고 그러다가 글적인 의미에도 통하게 되고 어떤 이슈와 비슷하고 그래서 관심사가 비슷하고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분의 입장은 사랑의 상처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4번 분들이 선택하신 분들은 어쩌면 지금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다 애정에 내가 아파 마음이 그 다음에 상대방은 상대방도 이상하게 상대 서로서로 약간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상처를 받았어요 둘 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퀸 페타클 그래서 어쨌든 여성이 뭔가 용서해주고 여성이 이해해줘야 되는 그런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이 카드는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궁극에는 사실은 금전적인 면에서 선택해서 마음의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는데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조금 써도 괜찮고 안 그러면 지출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화하셔야 돼요 궁극으로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거고 그리고 너무 돈을 따지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똑같이 나왔거든요 퀸 펜타클 자 그래서 4번을 선택하신 우리 분들의 주관연애우는 그와 대화하라예요 그리고 너무 금전적이면 너무 현실적이면 사랑은 혼자 계신 분들 미혼이신 분들 그 다음에 결혼 정년기에 계신 분들은 어쩌야 됩니까 사랑은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그냥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금전적인 거나 현실적인 거나 이런 면에서 너무 따지면 조금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랑이란 감정이란 생각을 하시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내 마음을 털어놓고 그러면 이번 주에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상처받고 있고 그도 상처받고 있다 그와 그녀를 이해하고 안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1번에서 4번까지 주관연애 운세 말씀드렸고요 참고하시면서 예쁜 사랑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